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제가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화면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개 테스트를 했었는데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카메라를 일단은 지금 임시로 바꿔서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리뷰 영상 가만한 코멘트 말고 그리고 이 카메라도 이전과 비교해서 괜찮은지 아니면 별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660ti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이 3월 11일이래요 1660ti의 엠바고는 2월 22일 날 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며 그날에 영상을 올렸겠는데 그게 안 됐죠 일단은 제가 늦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뒤에 지금 그래픽카드 있는 게 MSI 그리고 MSI라서 MSI한테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전부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제가 MSI 제품을 산 이유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 산 거지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제품이 일반인들한테 풀린 게 25일부터 풀렸죠 저는 22일 날 이제 예약 구매를 해서 26일 날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영상 찍어서 만들고 하면 3월 달이 되기 전에도 만들 수 있지 않았냐 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하이마트 영상 만든다고 좀 바빴어요 그거 만들고 나머지 영상들이 이미 만들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만들고 있던 건 끝내야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뭐 루머로는 3월 15일 날 1660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전날에 이게 업로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늦은 만큼 이거 벤치는 확실하게 해왔고요 제가 비교군으로 쓸 만한 1070이나 1070ti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니죠 빌려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까지 받고 벤치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죠 아무튼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660ti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는 이 1060과 1060 사이를 매울 라인업이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070과 1070ti가 그 사이에서 계속 매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픽카드 두 가지는 진작에 단종이 됐어요 물론 국내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인기 있던 제품들은 지금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1060과 2060의 성능 차이는 평범하게 60% 정도 나고요 게임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면 70%에서 아마 80%까지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사이를 채울만한 그래픽카드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엔비디아에는 치명적이에요 2060의 가격은 40만원 중반대고 1060은 3기가 제품이 20만원 중반 정도 그리고 6기가 제품이 거의 30만원까지 되죠 근데 성능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진짜 그 사이를 매울 라인업이 딱 필요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그 사이를 매울만한 라인업이 AMD에는 있습니다 무슨 글카죠? RX 590 RX 590이 가격대도 30만원 초중반대에 위치해 있으면서 성능도 딱 그 정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딱 그 라인업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60ti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가장 확률이 높죠 590을 성능적으로도 압도를 하면서 가격까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수준의 그래픽카드인 거죠 1660ti가 지금 나오고 가격대가 30만원 초중반부터 비싸면 40만원까지 가죠 그럼 이제 590보다 약간 더 비싼 가격으로 성능은 가격대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일반 유저들한테는 갈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완본체 맞췄을 때도 지금 1660ti 넣고도 100만원 초반 수준의 견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일반인들한테 딱 마지노선 수준인 그래픽카드가 딱 된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1660ti가 나오게 된 거를 예상하는 저의 그냥 하나의 의견이었고요 제가 왜 1660ti를 30만원대에 초중반하는 그 모델을 안 사고 이 모델을 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MSI의 최상위 라인업이죠 지금 MSI 라인업이 벤투스 아머 게이밍 그 세 개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더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게이밍 라인업 이 모델 장점은 팩토리 오버클럭이 105클럭에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 넣었을 때 클럭만큼 거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펜 성능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 제로펜이 있습니다 60도 아래에서 펜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PC를 조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지도 어느 정도 나고요 백플 간지도 다른 회사 제품들 백플보다 나는 이게 훨씬 더 간지나는 거 같아서 제가 에이수스 거를 사려고 했어요 에이수스는 이거 3펜이거든요 근데 이거 41만 원인가 하는데 에이수스가 52만 원인가? 그게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 제품 원래 가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클럭이 15클럭 밖에 안 높은데 여기서 가격이 10만 원이 더 뛰어가지고 아니 1660ti를 저전도고 살 거면 그냥 2060을 사고 말지 해서 안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아무튼 스펙! 그래 스펙! 리뷰하는데 뭐 스펙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관례상 스펙 중에 좀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1660ti가 2060에서 쿠다 코어가 1920에서 1536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 대신에 부스트 클럭이 1680에서 1770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RT 코어랑 텐서 코어가 빠졌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하고 DLSS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칩셋 자체가 다릅니다 2060은 TU106이라는 칩의 컷칩이에요 근데 1660ti는 TU116이라는 칩의 풀칩입니다 그러니까 칩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2060에 비해서 메모리 대역폭 부분도 살짝 컷이 돼가지고 좀 낮아요 아무튼 스펙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벤치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벤치마크 시스템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뾰로롱 벤치마크는 제가 9900K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 9900K가 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9700K로 대체를 했고요 메인보드는 뭐 그냥 즉당히 좋은 거 썼고 메모리는 제가 왜 4,000MHz, CL17까지 오버를 했을까요? 글카벤치를 할 때는 CPU쪽에 병목이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벤치마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램도 좀 땡겼고요 더 땡길려면 4,400까지 땡길 수 있었지만 굳이 그까지는 땡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FHD에서 국민옵이 아니고 눈정옵션으로 화면 스케일 100으로 벤치를 했고요 산업에서 리플레이로 적당히 싸우는 구간을 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 프레임은 실제 인게임 프레임보다는 살짝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게임 프레임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가 1660 Ti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던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프레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60은 답이 없어요 144Hz 게이밍을 하는 데는 굉장히 거의 불쾌할 정도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1060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벤치 대상에 넣은 거지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걸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60 Ti랑 1070 Ti랑은 프레임 차이가 한 10% 정도?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070 수준인 1660 Ti에서 배그가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1070 Ti는 배그에서 따라잡기는 좀 힘들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660 Ti하고 2060은 배그에서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배틀그라운드 직접 플레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660 Ti 정도면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FHD에서 144Hz 게이밍하는 데는 진짜 전혀 무리가 없을 수준으로 프레임을 굉장히 잘 뽑아줬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9600K에 CPU 오버, 램 오버까지 같이 땡겨서 사용하는 걸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버워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버워치를 풀옵으로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벤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국내에서 좀 많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벤치는 했습니다 훈련장 벤치는 실제 플레이하고 플레임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벤치를 안 했고요 커스템으로 보스를 11명을 넣고 동일한 맵에서 총 3분간 벤치를 3번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3번 모두 거의 비슷하게 프레임이 나왔었고 인게임 벤치도 한 번 더 해봤지만 인게임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 프레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옵션을 프리셋만 최상 높음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렌더링 스케일이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100%로 고정을 시키고 벤치를 했습니다 뭐 1060은 보시면 알겠지만 답도 없어요 답도 없고 1660ti 부터는 1060ti TI가 2060하고 성능이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1070 TI는 비 레퍼런스 모델도 팩토리 오버클럭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0 TI는 순정인 상태고 2060은 팩토리 오버클럭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논오버와 오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는 오버워치에서 파스칼 아키텍처가 튜링 아키텍처보다 최적화가 훨씬 더 잘 돼 있어서 강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거 오버워치는 풀옵으로 플레이하는 유저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낮음 옵션으로도 한 번 더 벤치를 했는데 이거는 나머지 그래픽 카드는 다 뺐습니다 왜? 1060으로도 충분해요 1060으로도 동일한 환경 벤치를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281.7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이 230.5 프레임이 나왔어요 거의 이 정도면 240Hz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프레임을 뽑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눈쟁전자 카페하고 방송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버워치는 1050으로도 낮음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평균 프레임 144Hz는 뽑거든요 오버워치가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픽 카드를 높은 급을 안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좀 핫한 게임이죠 배그를 대체할 건가 해서 막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게임인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PC방 순위에서도 11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벤치에도 넣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는 안티 엘리어싱, 텍스처 필터링, 그리고 모델링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하업으로 벤치를 했고요 텍스처 스트리밍 용량은 6기가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배그 국민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펙스 레전드 벤치는 인게임 말고 훈련장에서 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인게임 프레임을 기준으로 굉장히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 번 벤치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아무리 비슷하게 벤치를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이 너무 계속 바뀌어가지고 프레임이 너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련장 벤치로 대체를 했는데 훈련장 벤치는 하위 1% 프레임은 인게임하고 너무 괴리감이 심할 정도로 프레임이 높게 나와서 아예 벤치에서는 제휴를 시켰고요 그래프에는 평균 프레임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평균 프레임도 좀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프레임이 낮게 나오니까 그거는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660ti로 플레이했던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지금 우상단에 보시면 영상이 나와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1660ti를 지금 벤치하는 옵션과 똑같이 해놓고 플레이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벤치로 들어가보면 1060은 여전히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1060은 이제 144Hz 게이밍 하기에는 조금 무리고 60Hz 게임 144Hz도 완벽하게 144Hz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플레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갈 만한 그냥 그 정도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1660ti부터는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거 하나 나왔죠 이번에는 1660ti가 1070ti보다 프레임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스 레전드에서는 튜링 아키텍처가 엄청나게 강세라는 소리예요 아까 오버워치는 2060하고 1070ti하고 비비었는데 지금 에이펙스 레전드는 1660ti하고 1070ti하고 비비죠 물론 배그는 반반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2060의 프레임은 앞에 두 게임하고 마찬가지로 1660ti하고는 약 20% 정도 프레임이 더 높았습니다 1660ti하고 2060의 성능 차이는 3개 게임 모두 20% 정도 성능 차이가 났고 이제 아키텍처 따라서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났죠 여기까지 그래픽카드 순정 벤치였습니다 여기서 벤치 끝나면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60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그래픽카드를 전부 오버클럭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클럭 안정화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20회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기준점으로 잡았고 오버클럭 안정화된 수치는 화면에 나온 수치만큼 오버클럭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1070ti는 코어 오버클럭 개잘되죠 왜 그러냐면 1070ti는 베가를 잡으려고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상위 라인업인 1080하고 간극이 워낙 좁았습니다 그래서 팀키를 방지하기 위해서 팩토리 오버클럭을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비레퍼런스 제품도 전부 다 클럭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쿨링이 어느 정도만 되는 비레퍼런스 제품을 구하면 오버클럭이 굉장히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테스트했던 이 1070ti 호프 제품은 1070ti 중에서도 최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의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1070ti가 오버클럭 폭이 안 그래도 넓은데 제가 사용한 모델이 최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더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서 저렇게 코어 오버클럭이 잘 된 겁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메모리 오버클럭은 GDDR5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버클럭은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제품은 메모리 오버클럭은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코어 오버클럭은 둘 다 무난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버클럭만 했겠습니까 네 게임 벤치 한 번 더 했고요 세 게임 모두 프레임 상승폭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프레임 상승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프레임 상승이 많이 됐던 그래픽카드는 1070ti입니다 뭐 1660ti가 오버하면 2060을 잡는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를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벤치에서는 1660ti고 2060하고 성능 차이는 약 20% 정도의 1660ti를 지금 오버클럭 해봤자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2060이 또 오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2060도 1660ti하고 성능 상승폭이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둘 다 오버클럭 기준으로 하던지 둘 다 오버클럭 안 해야 되는데 1660ti가 오버한 게 2060 순정 잡는다는 건 진짜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니까 듣고 걸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테스트한 두 개 제품 모두 최상의 제품이라서 팩토리 오버클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난 것도 있겠지만 2060을 최하급 비레퍼 제품을 쓰고 1660ti를 최상급 비레퍼 제품을 쓰면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온도는 1660ti, 2060 둘 다 인케이스로 타임스파이 20회를 돌렸을 때도 온도는 7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테스트한 이 제품이 최상급 라인업이라서 온도가 낮은 걸 수도 있고요 하위 라인업을 쓰시면 그것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벤치들을 봤을 때 전력 소모량이 1060하고 1070 사이 수준의 전력 소모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제품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1660ti하고 2060하고 둘 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성비는 진짜 좋은 그래픽 카드예요 거의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MD는 570, 580이 현재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고 590은 1660ti한테 밀려가지고 약간 애매해졌고 3월 15일날 1660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는 590은 아예 밀려서 저 가성비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유의할 거 지금부터 1060 6기가 제품은 사시면 안 됩니다 가성비 진짜 안 좋아요 그나마 파스칼에서는 1060, 3기가가 가성비 라인업에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1660 나오고 1650 그거 나오고 나면 가성비에서 내려갈 거니까 한 달 이상 정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1650을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1060, 3기가 정도는 지금 사셔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예 10만 원만 더 주셔서 1660ti를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벤치했던 이 세 게임에서도 1060하고 1660ti 성능 차이는 40%에서 많으면 60%까지 낮기 때문에 10만 원만 더 주고 그 정도 성능 상승을 누릴 수가 있다면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사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늦게 나온 거 정말 죄송하고요 곧 나올 1660도 나오면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는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1070ti 대여해주신 시청자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곱게 포장을 해서 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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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